시사영어 1일 1문 The New York Times Monday, June 13, 2022 주요 어휘입니다. By-partisan deal 양당 합의에 의한 협상 By-partisan, by 하면 두 개라는 말이죠. 바이시클을 할 때 Parisan 하면 당파적인 당리, 당략에 의한 이런 의미이고 By-partisan은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양당 합의에 의한 협상 여기 Stroke은 Strike, Stroke, Stroke입니다. 과거 분사입니다. 타결하다 Narrow set of, 좁은 범위의 그렇게 광범위한 것은 아니고 좁은 범위의 Move-through는 통과하다 Pass와 같습니다. Evening divided chamber 동수로 나뉘어진 상원 현재 미국 상원은 50대 50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Evening 하면 원래 뜻은 평평하게입니다. 땅이 평평한 Even ground 하면 평평한 땅 이런 의미인데 평등하게, 균등하게 Years long, 수은 년간에 걸친 앞에 나오는 부정관사 A는 여기 E-어에 걸리는 게 아니고 여기 Impass에 걸립니다. 수은 년간에 걸친 그런 의회의 교착상태 Impass, 교착상태 Pass는 지나가다 I am은 부정접도입니다. Impassable 할 때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 교착상태를 말합니다. Indorsed, 지지를 받는 Enhanced background checks 신원조회 강화입니다. 강화된 신원조회, 즉 신원조회 강화 Jubernile, 청소년의 Prospective gun buyer 총기구매 희망자 Prospective는 예상되는 앞으로의 총기구매 예상자 혹은 총기구매 희망자 Provision은 조항입니다. 어떤 법률 조항 Extent2는 어디에까지 확대 적용하다 어디에까지 미치다는 말 Domestic Abusers는 가정폭력범 Senators reached by-partisan deal on gun safety 상원의원들이 도달했다 by-partisan deal 양당 합의에 의한 협상에 on gun safety 총기 안전에 관한 협상에 Senate negotiators announced on Sunday that they had struck a by-partisan deal on a narrow set of gun safety measures with sufficient spur to move through the evenly divided chamber a significant step toward ending a years-long congressional impasse on the issue 상원 교섭자들은 발표했다 일요일에 됐 이하라고 they had struck a by-partisan deal 그들이 타결했다 양당 합의에 의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on a narrow set of gun safety measures 좁은 범위의 아주 광범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좁은 범위의 총기류 안전조치에 관한 양당 합의에 의한 협상에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with sufficient support to move through the evening divided chamber 충분한 지지를 가지고 뭐 할 만큼 충분한 to move through 통과하다 뭘 통과합니까 the evening divided chamber 평평하게 나누어진 챔버 여기 챔버는 이제 상원 하원 할 때 그 원을 말합니다 원 보통 이제 바이캐머럴 레이스레이처 이렇게 하는데 바이캐머럴 양원어 이런 말이죠 그 한 원 원을 챔버라 합니다 자 동서로 나뉘어진 50대 50의 이런 상황은 참 통과하기 힘들죠 자 이런 것을 통과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가지고서 그런데 이것은 a significant step toward 모모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의미 있는 첫걸음이죠 어디를 향한 ending a years long congressional impasse on the issue years long은 수년간에 걸친 의회의 impasse는 교착상태입니다 원래 impasse는 패스는 지나가다죠 아예 부정접도입니다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인데 자 이 문제에 관한 그런 수년간의 의회의 교착상태를 끝내는 쪽으로 의미 있는 한걸음을 내디뎠다는 말 The agreement put forth by 10 Republicans and 10 Democrats and endorsed by President Biden and top Democrats includes enhanced background checks to give authorities time to check the juvenile and mental health records of any prospective gun buyer under the age of 21 and a provision that would for the first time extend to dating partners a provision on domestic abusers having guns The agreement 이번 합의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이 전부 수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이번 합의는 뭘 포함한다 이런 의미 Put forth by 10 Republicans and 10 Democrats 여기 put forth는 제안된 10명의 공화당 의원과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제안했고 또 endorsed by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 President Biden and top Democrats Biden 대통령과 top Democrats 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번 합의는 Includes enhanced background checks 자 이런 합의 사항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 신원조의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한 신원조의 강화입니까 To give authorities time 당국에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한 그런 강화입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To check the juvenile and mental health records 주부 나는 청소년기의 그리고 mental health 정신 건강상의 그런 기록을 체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그런 강화인데 자 누구의 기록입니까 Of any prospective gone by under the age of 21 21세 이하의 모든 any 모든 총기구매 희망자의 이런 기록을 체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그런 신원조의 강화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 여기 Includes의 목적은 두 번째입니다 A provision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hat would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Extend to dating partners Date partner에게 Date 상대자에게까지 적용하는 뭘 적용하냐면 Extending 목적은 여기 나오는 이겁니다 목적이 길기 때문에 뒤로 갔죠 하여튼 영어에서는 길면 뒤쪽으로 뺍니다 Prohibition 금지 Undomestic abuses 가정폭력범입니다 가정폭력범이 having guns 총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조항을 dating partners 데이트 상대자에게도 적용하는 거기까지 확장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현재 미국 총기법에는 가정폭력범에게는 총기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데이트 상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가정폭력범처럼 봐서 이런 사람도 총기를 못 가지게 하자 이런 조항도 이번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은 50대 50이죠 만약에 50대 50 표결 결과가 나오면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표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미국에서는 상원의 민주당이 다수당인 셈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다수당 대표가 원내 의사 일정을 조절합니다 오늘 해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상원이 50대 50이죠 하원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10여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 다수당이 과연 상원도 바뀌고 하원도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화민주당당에 신경을 엄청 섭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과감한 그런 합의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회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상원 하원 똑같이 한석이라도 많은 다수당이 되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미국은 대선이건 중간선거이건 투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첫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첫 화요일 무슨 첫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이냐 예를 들어 올해를 한번 보시죠 11월 1일이 화요일입니다 이럴 때는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달의 첫날 첫날은 가장 바쁜 날이기 때문에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8일로 밀리는 겁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영어 11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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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문